자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시나요? 자 감정은 미룰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감정을 맨 앞에 두곤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돼서 공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이 고민이 힘은 들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느라 할 일을 미루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난 이건 수험생활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수험생이 마땅히 힘들어야 될 부분은 고민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노력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고민하느라 기운을 써서 그걸 노력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민하느라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노력이 아니야 그냥 힘만 든 거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어차피 에너지를 쓸 거면 이상한데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공부를 하는데 힘을 쓰셔야지 진을 빼지 마세요 이상한 고민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풀어야 해 집착 그만해 그건 강사가 이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하고 있어 어떻게를 다 보여주고 있다고 근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주는 것만 하면 되거든 근데 내가 뭔가 남들은 다 하는 걸 내가 몰라서 아니면 나에게 맞는 걸 뭔가를 발상이나 개발을 못해서 점수가 안 오른다 이런 생각 하지 마 그냥 공부를 안 해서 안 오르는 거야 알겠죠? 그냥 조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민이 성적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할 시간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감정 미루시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는 제가 생각합니다 제 거예요 그런 고민은 제 거고 발상도 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서 제가 제공을 하고 책임도 제가 져왔고 질 거예요 그럼 네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실패한 적이 없어 경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 여러분 저를 믿고 문제에 대한 고민은 노력이 아니니까 지금 고민하느라 힘들다고 그걸 노력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공부를 하느라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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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